안녕하십니까 아정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10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통종어휘표시죠. 통종어휘표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을 치댔고 불을 치댔다는 사실을 알면서 안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죠?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종어휘표시라고 하고요. 통종어휘표시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문제를 보시면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거든요. 자, 우리가 통종어휘표시는 왜 하냐면 일반적으로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기려고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우리가 사회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 행위에 대해서는 재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재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통종어휘표시의 경우에는 통종어휘표시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회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종어휘표시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갑을 본인으로 아는 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통종하여 허위표시라 했다. 이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는 했는데 그것이 통종어휘표시로서 무효이며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무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누구죠?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행위가 통종어휘표시로서 무효라면 본인이 알던 모른 상관없이 통종어휘표시로서 무효인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나중에 취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취소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취소권자를 따로 배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취소권자인 거죠. 그런데 무효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모른 건 뭐예요? 3번이에요. 갑을 병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죠. 8번 문제입니다. 통종어휘표시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3번에서 우리가 은닉행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뭐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종어휘표시로써 무효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읍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읍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따라서 증여가 유효한 것이니까 의뢰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바라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갑하라 모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당사자가 통종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 매매는 통종어휘표시로써 무효지만 증여는 읍닉행위로써 유효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이 통종어휘표시관은 가장 전형적인 사연인 거죠.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줄과 통종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문제인 거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K라는 채권자가 갑에게 금전을 대여했겠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이 돈을 받기 싫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한 것처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은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병이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일단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갑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X인 거죠. 자, 왜냐하면 병을 우리가 제삼자라고 하잖아요. 자,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제삼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9번 문제의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가장 매매의 외형을 신뢰한 선의 제삼자의 이익은 보호된다. 다음 중 그 제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죠. 자, 여기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매매에 있어서 제삼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가장 매매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제삼자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이나 3번, 4번, 5번은 가장 매매 후에 물권을 양수하거나 대금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를 했고 또 다시 매수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번,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친구권의 양수인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삼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에 따라서 1번은 좀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친구권의 양수인은 제삼자가 아니라는 거 암기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합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중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면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은닉킹이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갑은 을을 대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도 갑도 병의 등계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치가 않은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어야 되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모든 제3자는 뭐 통정허위표시 제3자든 뭐 진이 아닌 의사표의 제3자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악의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통정허위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후에 가등기를 한 사람도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통정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기도 하고 채권자치소권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5번 채무제 법률행위가 채권자치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1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 의뢰계에 증여하여 의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메이드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이해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18의 기출문제인데 최근에 출제 경험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례를 배우면서 지문별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단 1번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요? 그러면 뭐죠? 무효겠죠.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증여계약이 만약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물론 제3자가 악이라면 보호받지 않으니까 악의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말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자,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에 되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과 의사의 증여계약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에요. 물론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갑은 선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의사 무능력제 법률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의사 무능력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 의사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하는 것이요? 치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치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적 문제이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볼까요? 매도인이 매매기약을 적법하게 해제됐어요. 자, 착오는 어떤 실이겠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착오 자체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기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 당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매도인이 매매기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리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기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액수고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1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쳐먹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의사 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되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장을 경영하는 매수인은 을은 그 토지의 공장을 건축할 계약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곳을 찾네요.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곳은 뭐냐면 착오인지 아닌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만약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울 수가 없게 됐다면 그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냐면 동계 착오인 거죠.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거 하나서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되고 그것이 만약에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시문을 보면 일단 1번 병이 허유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요거는 뭐죠? 사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 의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인 병이 각각의 계약 재개를 대리 안경으로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입니다. 자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됐는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취소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확인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3번 입니다. 설렁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불능한 범죄령이 아니죠. 토지를 못 넘겨받는 것은 불능한 것이지만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능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리인이 협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 하더라도 이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지 묻는 답은 뭐죠? 5번 5번 종합적인 문제네요. 17번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 하냐면 표의 자가 입증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 되면 취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표의자를 다른 말로 하면 취소 하고 싶은 사람 효과를 부인 하는 사람이 되겠죠. 상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 하냐면요. 취소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유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과실을 뭐하는 겁니까? 입증 하는 겁니다.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의 효력을 부인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취소 하고 싶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표의자 한 거죠. 부인 하는 자가 증명 해야 한다. X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한다. 효과를 발생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하게 된 능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이죠. 착오 의사표시 가란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X 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법률은 취소 에서 적용 적용 되거든요. 따라서 일부의 취소 사유 가 있다면 원칙 쪽으로 전부 에 대해서 취소 하는 것이니까 1번 은 뭐죠? X 자 2번 보시면 차고다 중요 부분 이란 점은 표의자가 입증 하지만 중과실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 입증 해야 되므로 과실도 과실 중과실 상대방 입증 하지만 중요 부분 임은 표의자가 입증 하는 것 2번 은 뭐가 되는 거죠? 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차고 인지 여부 와 중요 부분 표의자가 입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단순한 시가 가기간 착오 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 이 답 인거죠 4번 입니다 자 동계 착오 는 표시가 중요 부분 중과실 없으면 취소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 할 것은 뭐냐면 중과실 존재하면 취소 하지 못하지만 중과실 이 아니라 과실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 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 태도 인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과실 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번 표의자에게 과실 이 없어야 된다 x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중과실 존재한 원칙 쪽으로 취소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쳐먹었다면 취소 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x 네 답은 3번 19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을 보시면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하면 돼요 갚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직업이 뭐인지는 뭐가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똥이한테 빌렸다면 그 개똥이가 뭐 머슴사리라든 개똥이가 변호사든 그 사람한테 뭐죠 돈을 갚아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예요 뭐 금융기관이든 사채업자든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무자는 착오를 이룩 그 소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계착오를 위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동기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쌍방간에 무엇이냐 합의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질문 X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21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자 5번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시가 가기관한 사고 중요 부분 아니고요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이 조금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지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건물이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금소의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분의 자고로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갑은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시 소재 을 소유 토지 100제곱 민터를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기업자 병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1억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갑이 을과 체계란 매매계약이 안하여 틀린 것은 자 그러면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다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차고죠? 동기의 차고인 거죠 1번 가부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치료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만약에 이것이 또 무엇도 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건의 하자거든요 여러분은 조심할 것은 만약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전 등기를 못 받고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권리의 하자인 것이고 만약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사용할 수 없다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꼭 취소할 수 있는 것 해제할 수 있는 것 하지만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번 만약 병이 위사실을 알면서 갑에게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살을 이후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기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친 거잖아요 중개업자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갑은 을이 병의 사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이것을 병의 이러한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기망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의뢰 담보 책임과 사기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와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합될 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설 판례 태도이다 X고요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착오의 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4번을 볼게요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X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착오라는 점과 중요 부분이란 점은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4번이 X고 4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4번부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내 문제 풀어보고 못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24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ㄴ 번 보시면 자 우리가 사기 강박이 되려면 위법해야 돼요 특히 강박에 있어서 위법성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광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위법하구요 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 고소 고발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경을 맞는 것이 위법하냐 적정하게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구요 부정한 이익 지나친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ㄷ번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이가 되지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ㄷ번 또 나왔네요 담보책임과 사기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ㄷ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위로한 지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것 따라서 니은디그트의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25번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라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되므로 강박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어도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 수 있어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5번은 뭐가 되지 사기 강박에 의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